여름 무더위를 한방에 날릴 8월의 축제 드로트클라스와 함께하는 여수 썸머 뮤직 페스티벌 Y 8월 29일 목요일 저녁 6시 여수 세계 박람회장 스카이타워 해양가 특설무대 마이진, 서지호, 양지원, 요요미, 정다한, 장하온 앤드걸스, 요아, K-POP 화끈한 뮤직, 화려한 퍼포먼스 당신의 도파미를 샘솟게 할 짜릿한 버디타임 8월 29일 목요일 저녁 6시 여수 세계 박람회장으로 고!